가르마는 바꿔요? 이대로? 근데 이제 요거 찍어도 이제 줄 줄을 몰라요. 아니, PD님이 가서 봐야지. 응, 그니까. 다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혀있으면 소름. 전 그냥 밝힌 줄 알았어요. 메모리 카드는 너무 샀어요. 네네네. 오늘 10시에 케이킹 발표하는데 떨어지면 PD님 이제 보고싶어. 안 올 일인가? PD님.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어제 케이킹 면접을 봤는데 10시에 지금 합격 통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 지금 1시간도 안 남았어? 11시에 불고기 방송을 해요. 식품 방송. 근데 나 5시에 일어나서 밥까지 먹고 왔잖아. 네. 아침밥 드셨어요? 샌드위치. 진짜?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저 지금 감량 다시 드려요. 아 진짜요? 오. 아 이렇게 감량을 했다가 펌핑을 했다가 이렇게 잘하는데. 왔다 갔다. 난 뭐지? 한결같은 이 몸은 뭐지? 일단 저희는 홍대로 가겠습니다. 크림님 가시죠. 여러분 사탕 앞에 PD님 것도 챙겼어. 내가 초록색 있는 거 먹을게. 왜요? 맛있어 보여서. 저는 근데 감량 종이랑 못 먹어요.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봐봐 이거 손잡이. 산타클로스 같네. 크리스마스. 아니 다이어트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진짜? 저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럼 난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 기준 다이어트는 조금 덜 먹는 거. 아니야? 양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 아니야?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영양분에 맞춰서 식단을 짜서 먹는 게 다이어트죠. 아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금방 빠지실 거 같은데. 어제. 네. 갑자기 연락을 하셨잖아요. 어제요? 오늘 촬영을. 어제 12시에 말해주는 게 어딨어. 원래 24시간 대기 아니야? 얘기하는 줄 알아. 지금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너무 또. 근데 심지어 7시에 오라고 했잖아. 처음에. 새벽에 출근해라. 아니 없으면 불안한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뭐예요? 아니야 파란색. 오늘 같이 방송할 거예요. 저랑 몇 번 호흡을 맞춰놔야 돼서.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남자가 치마 바지에 입은 패션 아니야? 세번째 쑤? 네. 뭐. 무식 말에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게 없는 거 같아. 느낌이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나 진짜 소름. 나 지금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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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고기 먹는 날. 오늘 좋은 날은? 좋은 날 소고기 먹는 날. 미키티. 네?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우먼 센스 잡지에서. 케이킷 모델 선발대회를 하는데. 지금. 10기에요. 10기. 1기부터 이렇게 쭈르르 있는데. 정말. 선배님들이 정말. 이력이 엄청나세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평범한 주구구. 이제 방송 활동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는 기회다. 그쵸. 피디님 만나고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봐. 역시 우리. 할 수 있어. 파이팅. 우리 정상 찍을 수 있을까? 갑자기.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치 그치. 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미리 아시죠? площадду. 나는 예전에. 여기. 우리 양은 좀 준비해가지고. 뱅도상 보관한 다음에. 다 했고. 여기. 일주일 사위가 좀 찌게 됐어. 여기도 직접 잘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나오는 몇 장만 저희도 보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1, 2, 3, 4,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문이 불을 일단 먹어봐야 되잖아요 농성이에요 농성 근데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근데 이걸 축해서 축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언제 먹죠? 이제 당면을 마지막에 넣으면 된다고 해요 이거 안에서 스며들잖아요. 어떡해요? 라인님께도 스타벅스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마무리. 사은품 받았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후하게 주셨네요. 오늘 근데 진짜 고줌 완판될 뻔했어. 오늘 진짜. 저 먹방이 많나 봐요. 우리 달려라 경미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미 씨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와 진짜 오늘 상까지 받으시고 방송도 진짜 잘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오늘 매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매출도 진짜 잘 나왔어요. 대박. 진짜. 앞으로도 우리 달려라 경미. 경미 씨 힘찬 걸음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달려라 경미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달려. 여러분. 여러분.